주참으로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참미예수님 부활성야 대축일 미사를 유튜브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은총 가득 받으시기를 이 미사 중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많은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 변화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4차 산업 시대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평화방송에서 6번인가 9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죠 앞으로 21세기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개신교회는 주일날 예배한다고 성경책 들고 가는 사람들은 줄어들 것이고 교회가 텅텅 빌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때문에 그래요 유튜브 공간에서 얼마든지 좋은 설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건물에 연연하는 시대는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이미 2004년부터 개신교는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던 건 2009년입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는 더 힘들어졌죠 물론 우리 가톨릭도 외적으로는 성장을 했지만 실제 미사 참여 숫자는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나마 성체 성사가 있어 기본 신앙이 있는 분들은 성당에 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보다는 조금 천주교가 나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팬데믹을 겪고 나니 그 말도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은 교우들이 성체 영어하고자 하는 원의가 간절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댓글에 정말 성체 영어하고 싶다고 그러는 교우들 참 많이 만났어요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어서 예수님의 몸을 영할 날이 오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 유지하고 모임에 나가지 말아달라고 계속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일 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 죽음에 어두움을 씻고 오늘 구만리 창공을 날아오르는 대붕새가 되시어 부활하셨습니다 장자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둠과 침묵이 가득한 북쪽 바다 물 속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란 곤이라는 물고기가 있었는데 그 크기가 고래는 비교도 안 되는 그 물고기 크기가 몇 천리나 되는지 모를 정도로 큰 물고기였습니다 그 곤은 끝도 없이 넓고 깊은 바다에서 놀며 잘 지내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붕이라는 새로 변신을 해서 하늘을 나릅니다 물고기가 물고기로 있으면 그만이지 도대체 왜 새로 변신을 시도할까 장자는 곤과 붕의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이 권력과 재물, 물질에 집착하지 말고 우주를 품을 수 있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장자는 곤에서 붕으로의 변신을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비유로 말을 합니다 이 정도 비유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 안에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마음 안에 진리가 있으면 온 세상을 품을 수 있죠 장자가 말하는 대붕새는 변신 이전의 곤처럼 변했을 때는 크기가 수천리가 되고 한 번 날개를 펼치면 하늘을 어두컴컴하게 만들어버리는 새입니다 바다 있을 때도 엄청나게 큰 물고기였지만 하늘을 나는 새로 변할 때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변합니다 사실은 장자의 소요유라는 편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지금 제 유튜브 강의를 듣는 분들 전부 어마어마한 내적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좋게 변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정말 구만리 창공을 나르느냐 바닷물 속에 그냥 계속 갇혀서 사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물고기에서 새로 변신을 끝낸 붕새는 자신이 살던 북쪽 바다를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남쪽 바다 남명으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붕새가 워낙 크다 보니 쉽게 남쪽으로 날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뭇잎 배는 접시 안에서도 물에 떠다닐 수 있지만 큰 배는 그것을 바칠 만한 대양 큰 바닷물이 필요하듯 붕새가 날아가려면 그만큼 강한 바람이 있어야 되고 바다에 물의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닷바람에 힘을 입은 붕새는 날개가 삼천리 우리나라가 한반도고 삼천리 금수광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날개가 삼천리나 되어서 한 번 날아올 때 구만리나 날아오를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붕이 남쪽으로 날아갈 때는 삼천리 바다에 파도를 일으키고 회오리 바람만 타고 구만리를 날아올라 6개월 동안 쉼없이 날개짓을 한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주의 무한한 세계로 날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 우주의 무한함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무한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도 곤이라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에서 붕이라는 어마어마한 세로의 변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미와 비둘기가 그 붕을 비웃으며 말합니다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 날개짓을 해도 느릅나무나 다목나무 가지 끝에도 못 닦고 때로는 바닥에 떨어지고 만다 그런데 어찌 구만리 먼 하늘까지 올라 남쪽으로 가려 하는가 정말 웃긴 놈이다 우리가 교회로 소풍을 나가면 하루 세 끼만 있으면 충분하지만 백리길을 가려면 하룻밤 동안 곡식을 찌어야 하고 천리길을 가려면 세 달 동안 식량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일생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일생을 제가 요즘 신천지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신천지는 14만 4천 명만 채우면 자기네들이 제사장이 된다고 해서 그 14만 4천 명을 채우려고 정말 밤낮 뛰어 다니는 그 신천지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지구에는 78억, 이제까지는 한 700억이라는 인류가 이 세상에 왔다 갔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무한한 세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소풍을 위해서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조그만 날짐승이 대붕의 비상을 얻지 알겠습니까 작은 지혜는 큰 지혜에 미치지 못하고 짧은 수명은 긴 수명에 미치지 못합니다 조균이라고 아침에 피어 저녁에 시드는 버섯은 밤과 새벽을 모르고 매미는 봄과 가을을 모릅니다 장자 4편, 첫 편에 소, 요, 유, 서막은 곤과 대붕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노자, 장자의 별말 아닌 것 같은데도 노자, 장자를 잘 읽어보면 자유를 알 수 있고 무한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무, 없을 무, 니히트라고 없는 것에 대한 이게 없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밤이 있기 때문에 낮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삶을 빛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공자는 노노에서 벗이 멀리서 오니 기쁘고 배우고 또 기쁘다 또 배우고 익히는 일이 기쁘다는 소소한 즐거움을 이야기했다면 장자는 우주를 이야기하고 변신에서도 초연한 변신을 이야기합니다 바다에서도 수천이나 되는 물고기 곤이 붕새로 변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곤이 입이 새의 주둥이로 뾰족하게 튀어나와야 되는 고통이 있죠 배가 날개로 길게 늘어나서 펼쳐지는 몸이 뒤틀리고 휘는 고통의 과정을 거쳐야 하늘을 날 수 있는 새로 변하는 것입니다 곤의 변신은 살을 찢고 몸을 비트는 듯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만 하늘을 날 수 있는 대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자의 변신은 물고기에서 새로 바뀌는 것처럼 종의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보다 근원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물고기 종하고 새하고 물론 물고기서부터 새가 나왔다고 하기는 하지만 이 변화는 굉장한 근원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자는 고통이 따르는 변신을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 예수님 부활 대추기를 맞이하면서 생각을 크게 가지셔야 돼요 내가 그냥 여기서 그냥 지난번에 임피제 신부님 독수리 말씀 드렸죠 닭처럼 그냥 여기 앞에 있는 것만 쪼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창공을 나루면서 이 기가 막힌 자연을 누릴 수 있고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하죠 우리는 늘 자유를 꿈꾼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온몸의 변신을 불가능하게 하는 갑각류 같은 딱딱한 투구를 쓰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 가진 고정 개념을 그게 옳다고 죽을 때까지 그것만 고집해서는 결코 변화할 수 없습니다 조금 나보다 많은 것을 아는 사람 또 저도 가끔 아주 도가 깊은 스님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스님들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참선하는 스님들의 생각은 일반 사람들 생각하고 많이 달라요 스님들 중에서도 수도승이 있고 그냥 일반 승이 있죠 참선하는 스님들 결제 해제를 해가면서 돌을 닦는 스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마치 장자하고 이야기하는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더 훌륭한 선연들 성인들 이야기를 찾고 듣고 또 그것을 내면화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대붕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자기만이 진리를 갖고 있다고 끝도 없이 고집 세우는 사람은 결국은 오류 속에 빠져서 결코 변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요즘 신천지 낱낱이 파헤치기라는 강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겨우 14만 4천명에 들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14만 4천명을 모으기 위해 채우려고 길거리를 헤매는 매미와 비둘기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변화할 수 없습니다 14만 4천명이라는 늪에 갇혀 계속 허우적거리면서 바닷물 속에 영원히 갇혀 하늘을 날지 못하는 물고기 곤과 같은 신세가 될 것입니다 대붕새는 새로 변화되어 구만리 하늘을 날아 큰 날개를 천하에 드리우고 저 남쪽 따뜻하고 살기 좋고 자유로운 곳으로 유유히 날개를 펼치고 날아갑니다 곤이라는 물고기는 바다에서 살기가 너무 비좋기 때문에 익숙한 삶의 터전인 바다를 떠나 하늘로 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 마음의 크기로 점점점점 크게 갖다 보면 내가 지금 여기서 연연하는 것,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날 때 내 영혼이 커짐을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듯이 예수님 자체가 정말 진리죠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게 깨달음이 올 때 그 기쁨, 희열, 자유로움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물고기 곤은 어둠의 바다 속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때가 되자 혼신의 힘을 다해 자신을 감싸던 비늘을 버림으로써 변화를 이룩했던 것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두려움이 있지만 거기에는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립니다 만일 곤이 희생과 변화를 두려워하여 물고기로 남아 있다면 하늘의 길은 결코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대붕새는 생명의 모습이 살아있는 자연의 나라로 날아갑니다 북쪽 바다를 말하는 북명과 따뜻하고 자유로운 남쪽 하늘 남명은 곧 현재의 자아와 탈자아와의 은유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한 중에서 굉장히 말이 좀 어렵죠 자아를 떠날 때 우리는 마치 데미안에서 말하죠 결안에서 병아리가 그 두꺼운 껍질을 깨고 나올 때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고 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껍질을 깰 필요가 있죠 이와 같이 장자는 권과 붕을 말하면서 사람이 현세의 속박을 벗어버릴 때 무한한 자유와 자연의 경지로 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대붕새처럼 자유로워지고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창조의 원초 하느님과 사랑과 자연이 하나의 생명처럼 이어져 있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먼저 그동안 익숙하게 살아왔던 조각된 세상을 버려야 하는 희생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스스로 곤이 되셨다가 마침내 오늘 대붕으로 부활하시고 영원한 세상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오늘 대붕이 되신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던져줍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있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의 세계를 처부수고 다시 살아나는 모습과 똑같이 나의 어둠을 처이겨 암흑의 바다를 패치고 높이 비상하는 대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흔히 세 가지 생활양식을 합니다 첫째 외교인들의 생활양식으로 그냥 바다의 물고기로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둘째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양식으로 바다의 물고기도 하늘을 나는 대붕도 아닌 이무기의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셋째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양식으로서 구만리 창공을 날아가는 대붕의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대 외교인들의 생활은 너무나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에 자극적인 일들을 찾아 나섭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아동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해서 돈을 번 조주빈과 고등학생들도 있다고 그러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또 그 방에 들어가서 100만 원이나 넘는 창가비를 내고 즐기는 사람들 그리고 그게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라서 한강에 자기 몸을 던지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봐도 어둠의 바닷속에 사는 곤이나 매미나 비둘기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계란 껍질, 달걀 껍질을 깨고 나와야지 내가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듯이 또 곤이라는 물고기가 바다를 차고 나와서 하늘을 나는 변화가 있어야지 정말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듯이 우리 인간에게 왜 그런 유혹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진리 그들은 결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참말씀의 맛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 닦아야 돼요 도를 닦는다는 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가 가끔 도사라고 말씀드리죠 예수님은 길의 선생님이에요 늘 걸어 다니셔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늘 정말 도를 닦기 위해서 끝도 없는 술래를 해야 되는 그게 우리 인생 술래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속에 정신없이 순간의 행복을 찾고 어둠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전에서, 세력에서 또 인간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정신적 혹 육체적으로 해를 끼치는 자극적인 동영상이나 생활에 젖어서 구만리 창공을 날아오를 생각 자체를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더 좋은 차, 더 좋은 아파트 조금 더 높은 지위와 하찮은 물건에 노예가 되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야 한다는 그 보잘것 없는 미미한 경쟁에서 다른 사람을 깃밟고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 갑질 정말 그 미미한 정말 조그만 그 경쟁 거기서 나 봐야 얼마나 잘났겠어요 인간 자체가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대붕세가 돼야 되죠 과거, 현재, 미래가 진실할 때 지속적인 행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과거 가끔 과거는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과거에 너무 직접하면 우리 못 살아요 그렇지만 과거가 성실할 때 현재가 즐겁고 현재가 정말로 기쁠 때 미래가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활양식은 물고기도 아니고 대붕도 아닌 이무기 같은 생활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고기암, 삶의 고기암을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대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전에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이죠 또 부처님 같은 분들, 공자님 같은 분들 주님을 모르면서도 선하게 사는 길을 찾아 나섰지만 21세기는 그런 정말 선한 삶, 고기암 삶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그리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 21세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방송으로 예수님의 삶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세례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다운 신자 생활의 기회를 놓치고 많은 분들을 일컬어 이무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름뿐 그리스도인들은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해요 그 불가능한 일이 뭐냐 하면 하느님의 자녀로도 살고 싶고 세속의 자녀로도 살고 싶어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느님의 자녀로 살려면 완전히 하느님의 자녀로 살고 그냥 세속의 자녀로 살려면 세속의 자녀로 살아야지 중간에서 가지도 오지도 못하면서 어정쩡하게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면 결코 대붕세가 될 수 없이 이무기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무기들은 하느님과 동시에 금전을 섬기려 하고 이 세상 것도 갖고 싶고 하늘나라도 차지하려고 하며 십자가는 멀리하면서 영광의 관은 얻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선거가 돼요 보문은 그 권력을 차지하려고 얼마나 정말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본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살짝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무기들이 되는 경우가 참 많죠 참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부활하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붕세가 되어야 합니다 전철 안에서 자리를 차지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밀고 들어가 노인을 보아도 졸고 앉아있는 척하는 이무기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마스크 한 장 더 사가겠다고 몸을 밀치면서 새치게 하는 이무기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당당히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노인들에게 자리를 내줄 수 있는 대붕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 한 살 더 드신 분에게 마스크를 양보하는 대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붕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 식구들에게 지지 않겠다고 핏대를 세워가며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는 이무기가 아닌 가족의 기쁨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대붕이 되어야 합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굶지르거나 헐벗거나 목마르거나 병들거나 감옥에 갇힌 일들을 돌본 적이 없다면 구만리 창공을 나는 자유로움과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매년 잠비와 봉사활동을 따라오는 50에서 60명의 봉사 단원들을 보면 정말 대붕의 날개가 제 눈에 보여요 참 자유로움과 기쁨 그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도 줄 수 없는 그런 뿌듯함을 봉사자들이 느끼죠 우리는 목마르고 헐벗고 배고프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이들을 돌보는 대붕이 되어 마지막 날에 오늘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대붕으로 부활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리면서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 되살림 후원회원님들, 잠비와 후원회원님들 특별히 성모 울타리 우리엄마빵과 이래 우리 밀 사랑의 빵을 사서 드시는 분들은 이무기가 아닌 대붕이 벌써 되신 거예요 벌써 날개가 있는 거예요 날아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분들 오늘 부활 성의와 미사 중에 하느님 아버지께 모두들 이무기에서 고내서 대붕세로 변해서 하늘을 창공을 나르는 그러한 자유로운 신앙인들 되기를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참으로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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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